강진군이 직거래 판매하는 꽃자각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. 강진군은 지역 꽃자각 재배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직거래 소비자 만족도 개선 방법과 수학 후 관리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. 이번 교육은 온라인 판매에서 접수된 불만 사례를 공유하고 택배 발손된 꽃자각의 소비자 수령 후 문제점과 수학 후 관리 유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. 강진군에서는 35개 농가가 꽃자각을 재배하고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직거래 판매를 진행합니다.